PI가 또 한 번 기업가치를 낮췄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조정인데요. PI는 공모금 400억 원에 달하는 하나금융 22호 스펙과 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메가스펙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PI가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PI의 1주당 합병가액은 만 30원, 합병 비율은 1대 0.99였습니다. 이후 5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합병가액 6,733원, 비율은 1대 1.49로 조정했습니다. 기업가치 역시 2,703억 원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실적보다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시장 우려가 조정 배경입니다. PI는 작년 매출액 577억 원, 영업이익 144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413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PI는 여러 차례 상장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합병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모규모 300억 원이 넘는 대형 스펙들이 합병에 실패하거나 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공모규모 960억 원에 달한 NH 스펙 19호는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올해 초 상장 폐지했고 크리에이츠와 합병을 추진한 NH 스펙 20호는 결국 합병을 철회했습니다. 이 밖의 공모규모 700억 원에 달한 미래세 드림 스펙 1호 주가는 공모가 만 원보다 3.9% 하락했고 삼성 스펙 8호 주가도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PIE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PIE 측은 올해부터 2차전지 셀 제조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PIE가 메가스펙 1호 합병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